성동구가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정호회 문화공연을 열었습니다. 정호회 문화공연은 지난해 초 성동구청 1층에 개관한 책마루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매주 수요일 정호회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7인의 무용가들이 펼치는 춤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대중음악과 무용을 결합시켜 예술적인 몸짓을 나타내므로써 음악과 몸의 하나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편 정호회 문화공연은 매주 수요일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진행되고, 노래와 춤, 타악기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